오르페우스 교의 모자이크 오르페우스 교는 고대 그리스 세계의 밀교다. 기원전 8세기에서 5세기경의 오르페우스의 가르침을 포교하는 사제들이 그리스 각지를 다녔다 한다. 오르페우스 교는 교리에서 육신의 죽음 이후 보상과 벌칙을 강조했고 이 보상과 벌칙을 받은 뒤에 인간의 영혼은 해방된다고 보았다. 명계를 왕래한 전설적인 시인 오르페우스를 개조로 보고 있다. 또 겨울마다 명계에 내려 봄이 되면 지상으로 돌아오는 페르세폰에 같은 명계를 왕래한 디오니소스 혹은 바쿠스도 숭배되었다. 그 역사적 기원은 기원전 6세기 또는 적어도 기원전 5세기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엘레오시스 신비 가르침과 같이 오르페우스 교는 4세의 우위를 약속했다. 일반적인 고대 그리스 종교와 비교해 오르페우스 교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점은 이하와 같다. 그리스의 일반인 혹은 그리스 신화는 사후의 세계에 대한 흥미를 그만큼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이 점에서 오르페우스 교는 특수하고 그 때문에 연구자 사이에선 사후에 대한 언급을 오르페우스 교의 영향으로 돌리는 경향이 존재했다. 그러나 오르페우스의 것으로 여겨지는 서적이나 교인은 빠르게는 헤로도토스, 에오리피데스, 플라톤 등의 언급에 의해 확인되지만 확실한 교단으로서 언급되는 것은 비교적 후대가 된다. 이러한 극단적인 회위론을 취하는 연구자는 적고 또 근년에 데르베니 파피루스나 황금판 등의 발견에 의해 회위론은 얼마인가 기세가 약해졌지만 어느 시대부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사이의 의견일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르페우스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신화는 해시오도스의 신통기, 에모범된 계보적인 신화시에서 말해진 것이다. 이 신화는 근동제국의 신화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오르페우스교의 특징적인 인간의 본질의 기원을 말하는 이야기는 이하대로이다. 제우스와 페르세포네의 아들이며 자그레우스의 영혼의 현신인 디오니소스는 티탄족에 위해 살해되어 그 몸을 데쳐졌다. 하지만 헤르메스가 자그레우스의 심장을 빼앗아 돌려주고 화난 제우스가 티탄족에 번개를 퍼부었다. 그 결과 디오니소스의 몸의 재와 티탄의 몸의 재가 서로 섞여 그 재로부터 죄 깊은 인류가 태어났다. 그 때문에 디오니소스적 요소로부터 바라는 영혼이 신성을 가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티탄적 소질로부터 바란 육체가 영혼을 구속하게 되었다. 즉 인간의 영혼은 재생의 윤회에 묶인 인생으로 반복해 되돌려지는 것이다. 디오니소스의 심장은 한때 제우스의 다리에 꿰매었다. 그 후 제우스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의 여성인 세메레의 모태에 다시 태어난 디오니소스를 임신시켰다. 이러한 이야기에 관련된 많은 상세가 이하의 고전문헌에서 산발적으로 인용 언급되고 있다. 근념 발견된 황금판이나 뼈로 만든 정제에 기록된 비문으로부터 디오니소스의 죽음과 소생에 관련된 오르페우스 신화와 내세의 축복으로의 신앙과의 관련성이 일건해진다. 오르비아에서 발견된 뼈로 만든 정제에는 이하와 같이 짧게 수수께끼에 쌓인 명문이 새겨지고 있다. 3. 죽음. 3. 진실. 디오. 오르페우스. 이 뼈로 만든 정제의 용도는 아직 해명되어 있지 않다. 트리오이, 히포니움, 테살리아 및 크레타 섬의 분류로부터 발견된 황금판에는 이하와 같은 사망자에게의 가르침이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황금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오르페우스 교회의 교회 및 미래에는 피타고라스 교단과의 유사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이 이제 한편에 얼마나의 영향을 주었는지를 단언하려면 사료는 아직도 적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